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현대차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05-3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2일 오후 1시 39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주가를 보시면은 여기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에도 이제 제가 방송을 주기적으로 좀 드렸는데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으로 자리 잡고 좀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여기서 이제 좀 급등을 했다가 고가 놀이를 한번 하죠. 고가 놀이를 한번 하면서 지속적인 이제 우상향 흐름세로 가다가 여기서 이제 애플카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사실 이게 단기 고점이라고 한다면 가격 조정을 이렇게 받으면서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 급등하고 다시 한번 두 차례 이 차례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주가가 이제 사실 20만원 아랫대로 좀 떨어지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할 만큼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더라도 자리를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좀 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구요. 현대차가 이번에 이제 아이오닉5를 출시에 이어서 지속적인 좀 흐름세로 좀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정인선 이제 회장님하고 최태원 회장님하고 또 만나서 현대차 포스코이와 SK도 K수소경제 힘 합친다. 그래서 보시면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끌어온 한국수소산업 생태계가 업종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에 일단 합류로 전선 확장에 탄력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이어서 이런 것까지 또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속적인 성장을 좀 예고를 하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을 받았는데요. 정해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수소산업 출사표를 던진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과 손을 잡은 지 2주일 만에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협업을 추진하면서 K수소 동맹 구축도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SK 그룹은 수소산업 초점을 인프라 구축에 맞췄구요. 수소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 발전 등 수소 활용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이를 운용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인데 핵심은 부생, 블루수소 생산능력 확대다. 부생수소 제조업 공정 중 부산물로 발생하는 수소인데 블루수소는 부생수소와 같은 방식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땅속에 저장하는 친환경 수소를 말하는데요. 일단 SK수소 추진 3대 전략, 수소 대량 생산 최대 구축, 수소 밸류체인 통합 운영, 기술회사 투자 파트너시 강화라고 하는데요. 2023년부터 3만톤 에카 수소 생산, 2025년부터 25만톤 블루수소 생산, 그리고 수소 밸류체인 통합 운영에는 SK에너지 주유소와 화물 운송 트럭, 휴게소 등 서비스 허브로 활용, 기술 투자 회사와 파트너시 강화는 수소 원천 기술을 보유, 해외 기업 투자 및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그래서 SK는 2025년까지 총 28만톤 규모로 부생 블루수소를 생산해 이를 유통을 하고 공급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간 300만톤 이상의 에카 천연가스를 즉 수입하는 계획사 SK ENS는 천연가스를 활용해 2025년부터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25만톤 규모의 블루수소 상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라고 하고요. 여기 포스코그룹 회장님과 현대차그룹 정의사 회장님이 업무 MOU라고 하죠. 또 체결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현대차도 보면 수소연료전지 사업 관련 독자브렌지 HTW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2030년 70만개 수소연료전지를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할 계획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한다.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기업들끼리 손잡고 어쨌든 간에 해야지 이런 뭐 어떠한 이제 하청업체라든지 아니면은 협력회사보다는 대기업들이 만나서 어떻게 이제 추진을 하면 자금 관련해서 사실 걱정할 게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있고 현대차가 또 중국 광저우에 수소연료전지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대차그룹의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과 중국 광둥성 광저우 위해수국국제위원센터를 온라인 화상으로 연결 HTW 광저우 기공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쨌든 간에 기사거리가 되니까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좀 보질 않아요. 올라갔다가 뭐가 확정돼도 좀 조정받으면 또 이슈거리를 만들어서 또 오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패턴이 반복되고 어떻게 보면 거대한 좀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지속적으로 거의 반년 넘게 우상향을 하고 있죠. 지속적인 우상향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뭐 KB증권이나 아니면 하나금융투자나 현대차 이제 목표 주가를 매수로 매수로 두고 그리고 목표 의견 최종 목표가 30만원 이상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한 게 사실 이런 이슈에서 비롯돼서 주가가 좀 상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요. 일단은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접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3만 5천원 정도 아래에서 좀 매수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여기 물리신 분들도 사실 이거를 한 달 두 달 볼 거 아니고 1년 2년 아예 완전 5년 10년 장기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8만 9천원이라는 금액이 고점에 물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 충분히 우상향해서 28만 9천원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돼서도 지속적으로 좀 방송을 이어 나갈 거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질문 통해서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 네이버에 AP투자 연구소 검색하시면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에 무료 추천 라이브 있는 부분 있죠. 라이브 부분 있는 쪽에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밑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 클릭을 해보자면 저번주 수요일이죠. 그러면은 뭐 3전 2승 1패 뭐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갑니다.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은 수익권 한 종목은 이제 홀딩 종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고요. 밑에 보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일단은 공지사항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 부분이 있고 항상 미국장 다우지수나 나스닥 관련해서 체크해서 항상 올려주시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9시에 추천이 나가요. 마이크 브랜드 현재가 8,000원 그리고 9시 1분에 대림제지 9시 2분에 삼보판지 이런 식으로 항상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갑니다. 이런 차트도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항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 매수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금일 수익 종목 대림제지 3부판지 금일 보유 종목 마이크 브랜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이런 공지도 나갑니다. 뭐 초단태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매일 하는 이유는 어떤 종목으로 매일 초단태를 하는지 보고 연구해보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으로 이제 뭐 몰빵을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전에 장시황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나타내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이제 물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좀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종목 한번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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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